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서울시 특별시 구청장 선거 이거는 뭐 거의 정부의 표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서울구청장 선거를 보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게 되면 그냥 조작률만 다르지 다 같은 방식으로 한 겁니다 어제 했지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이게 이제 사례지 않습니까 다 조작을 한 거죠 2018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번도 25개 지역 모두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가지고 심각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고 민주당이 승리한 8개 지역 가운데서도 4개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당락을 변화시킨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이번에 21대 4가 되는 겁니다 21대 4가 어제 이제 역전된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강북구청장이죠 간단하게 이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장 사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전라남도 영암군 이 사례하고 비교가 됐죠 왼쪽은 조작된 사례고 오른쪽은 조작이 되지 않은 사례 이 사례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10%를 빼앗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이성희 후보한테서 10% 2554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얼마인가 하니까 이 위에 노란색은 중앙승관린에 발표된 자료죠 6만 4천 8백 약 700표 한 400표 차이로 400표도 아니네 300 몇 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런데 실제를 구해보니까 이 상위 후보가 5,013표 차이로 승리한 경우가 바로 강북구죠 강북구 거기서도 여러분들 아주 큰 사례가 이렇게 전산조작의 흔적이 마이너스 54표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에서 당락이 바뀐 민주당이 승리한 8곳 가운데 4곳인데 두 번째가 은평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은평구청장 은평구청장은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하지 않은 곳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오른쪽이 4.15 총선 당시에 전남 해남군 완도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여기도 10%를 훔쳤습니다 국민의힘의 남기정 후보가 4만 1,399표를 사전투표에서 득표했는데 그중에 10%인 4,140표를 더불어민주당의 김미경 후보가 훔쳐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선거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보시면 은평구도 보시게 되면 이제 최종 결과가 보게 되면 11만 266표 대 10만 2727표 차이로 민주당의 김미경 후보가 근수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조작된 표를 다 고치고 나니까 남기정 후보가 10만 6,867표 대 10만 6,126표로 741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걸 보시게 되면 4.15 총선도 마찬가지인데 당일 득표율이 국민의힘 후보가 50%가 되면 그러면 거의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51%, 52%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래서 4.15 총선 당시에도 51%, 52%까지 간 후보들 중에서 대부분 다 낙선을 하게 됩니다 낙선을 하게 되는데 위에 한번 보시죠 위에 이제 은평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받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51%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도 좀 위험하고 53% 정도 받으면 당일 투표에서 받으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도 그렇게 승부를 못 바꿉니다 그런데 50%, 51%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패배를 하죠 여기 그럼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도 무려 136표의 개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거 간에 표가 많이 남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북구청 경우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락이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 경우도 여러분들 성북구청 같은 경우도 당락이 완전히 바뀐 경우인데 여기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100%, 1000%, 10,000%, 10,000%, 1억%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이게 뭐죠 왼쪽 오른쪽이 전남 고흥군, 보순군, 장흥군, 강진군 사례입니다 조작이 없었던 거죠 사전투표 조작이 왼쪽이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이번 선거입니다 성북구청 사례 정태근 후보는 3만 8.048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습니다 10%가 3,805표를 민주당 후보가 빼앗아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후보가 10만표 국민의힘 후보가 9만 9천표를 얻어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우리는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 총투표수를 구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태근 후보가 10만표 그 다음 민주당의 이승로 후보가 9만 6천표 6,577표 차이로 승부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태근 후보가 소청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안 하겠죠 이것도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개수조정이 63표나 있었습니다 표가 남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흥미로운 경우가 관악구청장입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10% 표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만 유독 큰 표수를 빼앗았습니다 관악구만 관악구만 몇 표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표수입니다 이게 수치가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더 크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뭡니까 플러스 9.4 마이너스 9.4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제 전라북도 정읍 사례고 이게 관악구 사례입니다 관악구는 무려 20%를 조작을 합니다 그만큼 꼭 당선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행자라는 그런 국민의힘 후보가 20%인 8,041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보면 8,041표를 빼앗겨가지고 패배를 합니다 이게 3번이 이게 11만 8천이 박준이 10만 5천이 이행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해보니까 2,970표 차이로 마지막에 진짜 득표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죠 이렇게 네 지역이 민주당이 여덟 군데 25개 구청장 가운데 8군대를 차지했는데 8군데 가운데 4군데가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락이 변화된 경우죠 여러분 이 경우도 이 소위 이야기해서 전산조작을 하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표가 75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5라는 그런 개수조정을 하는 흔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자료가 박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를 85장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면 73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죠 이행자 후보는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자료가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2장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구해보면 74장이 있었던 겁니까 표를 뺏어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 먼 거 아니까 이렇게 당락이 변화된 경우를 포함해서 이 25개 구청 모두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서초구를 포함해 가지고 강남 3구도 여러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3구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강남 3구는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작하더라도 구청장 선거에서는 대부분 그쪽 사람들이 이길 테니까 국민의 힘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인정사정을 안 봐주는 겁니다 25개 구청을 다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사정 봐주지 않고 민주당이 차지한 여러분들 중랑구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 그림이 이런 중랑구청의 여러분들 그림이 중랑구청의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만 퍼센트 조작한 거죠 그거 뭐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냐 10%를 빼앗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나진구 후보가 3만 2,521표의 사전투표를 득표했는데 그중에 10%를 빼앗아 누가 가졌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된 자료니까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는 9만 3,077표를 얻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나진구 후보는 8만 2,465표를 얻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것을 그래서 소위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발표한 중앙구의 구청장 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규칙을 찾기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규칙을 찾다 보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딱 찾아진 거죠 그 조작 프로그램이 뭡니까 10%를 빼앗아 가지고 상대방의 10%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조작 공장인 겁니다 그 소위 조작 공식에 따라 가지고 중앙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이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아냈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거관련회가 중앙구청장 선거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료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 숫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조작 공식이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숫자 더미에 가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뭘 한 겁니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숫자의 규칙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딱 뭐가 떨어집니까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공식을 뒤에 숨어있는 공식을 찾아낸 거 아니면 그 공식이 뭡니까 10%를 빼앗아서 10% 준 겁니다 그 공식을 찾아내 가지고 그 공식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숫자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검정이 된 거죠 그렇게 숫자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숫자입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초록색 숫자입니다 이 초록색 숫자 이 초록색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진짜 숫자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 숫자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는 숫자가 진짜 숫자인 건 조작 공장을 찾아내 가지고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것이 정확하다는 정밀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조작 공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조작 공장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중앙선거관련회 발표된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특표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여러분들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조작한 사람들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자기들이 자기들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후보별 사전특표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그 소위 공장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은폐를 많이 해놨죠 그걸 다 까발리 가지고 있죠 숫자 사이에 일정한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물론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나진구 후보가 사전특표 조작을 수정해도 패배합니다 왜 4100표 차이로 이게 진짜 득표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안 해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구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여기에 여기 어디죠 중남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4번이 진짜인데 1번 자료를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뻥튀기한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범죄를 범한 겁니다 내란죄를 범한 거죠 1번 자료를 만든 생산 주체가 누굽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전산부서지 않습니까 그걸 발표한 주체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대위타지 않습니까 그 선거대위타를 발표해가 여러분 그 선거대위타를 제작하고 그 선거대위타를 발표하는데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6월 9일 날 장관이 된 광주광역시 출신의 전남사학가 출신의 전남대학 행정대학을 아는 박찬진이란 사람 아닙니까 사무차장으로서 사무총장 대형으로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그 진두지휘한 최종 결과가 뭡니까 1번 2번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 자료가 그 최종 자료인 겁니다 세금을 수천억 정도 먹고 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생산한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의 생산품이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이 엄청나게 뭡니까 조작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공병호가 책임져야 됩니까 박찬진이가 책임을 져야 되죠 조직을 이끌었으니까 그런데 6월 9일 날 장관급으로 승진을 한 겁니다 하루살이 님이 이게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뭡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내가 국민이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도 불쌍하고 나라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란 사람은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민도 불쌍하고 나라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한 생각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대단한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척은지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